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트윗트윗코인 28화 시작하겠습니다. 분산형 스토리지 공유 시스템 파일코인이 마침내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파일코인은 IPFS 기술을 사용해 탈중앙, 클라우드 시스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파일코인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컴퓨터에 남는 하드디스크 공간을 활용해 파일을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즉, UU 저장 공간 공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파일코인은 탈중앙화 웹이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가 다운되거나 해킹되더라도 이용자가 파일 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노드 활성화를 위해 파일코인은 저장소 시장과 검색 시장을 구축했는데요. 저장소 시장에서 클라이언트는 저장소 채굴자에게 토큰을 지불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색 시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검색 채굴자에게 토큰을 대가로 제공하고 원하는 파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와 채굴자는 자신의 주문을 설정하거나 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코인의 채굴과 보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채굴 보상, 검색 채굴, 블록 생성 보상입니다. 고객은 스토리지 채굴자에게 파일코인을 제공해 저장 공간을 확보합니다. 검색 채굴은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스토리지 채굴자가 저장한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파일코인 채굴은 지난 15일 메인넷이 런칭하면서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파일코인은 블록체인 분선업계의 기대주로 떠오르며 사전 ICO 판매로 5,200만 달러를 모았으며 2017년 실제 ICO를 진행해 2억 5천만 달러를 모집해 가장 많은 ICO 자금을 모집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당시 세콰이어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이츠,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등 유명 벤처 회사들이 참여해 주목받았습니다. 파일코인은 메인넷 출시 전에도 다양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채굴장비 다단계 사기 이슈, 개발사의 프로그램 개발 능력 의혹, 개발사 자체의 신뢰성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파일코인은 메인넷 출시 후에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요. 파일코인 재단은 지난 15일 예고 없이 150만 FIL을 시장에 풀어버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파일코인 커뮤니티의 한 멤버는 익명의 주소가 150만 FIL을 획득해 후오비로 80만 FIL을 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일코인 낙업 해제를에 따르면 초기 투자자, 파일코인 채굴자의 첫 날락업 해제 물량은 50만 FIL이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일코인 관계자는 해당 토큰은 후오비만이 아닌 다수 거래소로 이체됐다. 독립된 마켓 메이커를 만들기 위함이다. 프로젝트 초기의 가격이 불안정할 수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토큰은 김에 덤빈 물량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코인은 고점 200달러 대비 70%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인계의 빅마우스 저스틴 선은 이러한 파일코인의 인보에 사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선은 라고 했습니다. 선은 라고도 했습니다. 후한 베넷 파일코인 창업자는 트위트를 통해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로토클랩스, 파일코인 재단 모두 FIL 보유 물량을 팔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 그가 행했던 트론 사기를 우리에게 덮어씌우려는 것 같다. 파일코인 커뮤니티를 망치고 우리의 성공을 훔쳐가려고 하드포크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다. 저스틴 선은 업계에서 유명한 거짓말쟁이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이 파일코인을 하드포크하는 경우 절대 채굴에 참여하지 말라. 거대한 사기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위트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위트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